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메리에타 데이비스는 1823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25세가 되던 애에 그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리에타는 마을에서 부흥집회가 열리고 7개월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9일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와 가족들이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 거의 초인적인 기억력으로 천사들이 자신을 전국과 지역으로 어떻게 안내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목격한 것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자 당시 사람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독자들의 반응은 폭발력이었습니다. 메리에타 데이비스의 간증 이게 어지된 일이지 발밑으로 전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광경이 맴돌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죽은 걸까 아니면 살아있는 걸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들이 주위를 떠들자 온갖 생각이 정신없이 떠올랐습니다. 제대로 보려고 눈을 깜빡여 보아도 더문이 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주변으로 한없이 펼쳐진 공간을 바라보는 순간 절망감으로 가슴 밑바닥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예의를 써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별처럼 한 줄기 빛이 어둠을 배경으로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아주 밝은 불빛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름다운 존재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나는 병강의 천사란다. 인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려고 찾아왔지. 이 문제의 대답이 궁금하다면 함께 가자꾸나. 같이 가자. 하지만 그에 앞서 뒤편의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아라. 어둡고 흐릿한 공간 아래를 내려다보니 미동도 하지 않는 나의 몸이 나타났습니다. 걱정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모여서 정신없이 몸을 흔들며 나를 깨우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란다. 안내하는 천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을 보아라. 너를 사랑해서 슬퍼하고 있지 않니? 인간은 누구나 괴로움을 겪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 하지만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의 짐 면목은 그것들로는 알 수가 없단다. 계속해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단다. 저들은 희망과 갈망과 문제를 안고 살아갔지. 그러다가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죽음은 무자비한 파괴자이고 생명을 앗아간단다. 세대는 바뀌고 어느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하게 되지. 나는 머뭇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어리고 아는 게 많지 않지만 이런 문제들을 놓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저를 거기로 데려다 줄 수 있나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건가요? 천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메리에타, 너는 내가 궁금해하던 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단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지내게 될 곳으로 가게 된단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운명을 맞기도 하지. 설명하던 천사가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기를 보렴 무엇이 보이지? 위를 바라보자 아주 밝게 빛나는 하늘나라고 보였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눈부신 빛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나는 넋을 놓고 그것을 정신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곳에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하얀 옷을 입고 즐거움만 누리며 산단다. 어둠과 슬픔, 죽음과 죄, 그리고 고통은 전혀 없지. 그렇지만 저곳을 보기에 앞서 그리 내키지 않는 것을 소개해야겠다. 메리에타, 너도 잘 알고 있듯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기준을 지니고 있단다. 욕체는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살아있고 가치관도 변하지 않는단다.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하고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한 상태를 유지하지. 그러면서 천사는 내 이마를 만졌습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지? 그러자 내 앞으로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나머지는 차가운 눈덮인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눈물 잃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일부는 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살해당하고 또 일부는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영혼과 만나는 곳이고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란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라고 알 수 있지.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단다. 천사가 빛의 검으로 나를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는 이들의 본래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흥분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몸을 떠나 영원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악한 영혼들을 또 일부는 하나님이 보낸 밝고 고룩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죽음의 문은 세상과 영혼 사이에 있는 중간적 지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떠날 때 비슷한 수준의 영혼들에게 이끌렸습니다. 악하고 고룩하지 못한 영혼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영혼들과 합류해서 어두운 구름에 가려진 곳으로 떠났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고룩한 천사들의 호유를 받으며 고룩한 영광을 향해 갔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달린 나무들이 가득 들어선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나무 그늘을 지나자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새소리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어떤 별에 도착한 것 같아서 천사에게 그곳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곳은 영혼을 위한 낙원의 외곽지역이란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이 나무와 꽃과 새는 너무 순수하고 정결해서 사람들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 그들은 이것들을 전혀 볼 수 없단다. 기도 둔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 그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완벽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지.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몸을 이제는 떠나서 영적 감각으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기억해야 한다. 천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영혼들을 위한 고향의 외곽지역에 불과하다. 고르게진 영혼들의 고향에 비하면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야. 속죄를 받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처음에 이곳에 도착하지. 여기서 호위하는 보호자들이 영원한 삶의 기초를 가르친단다. 그들은 여기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난단다. 먼저 와서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가족을 처음으로 만나서 대화를 안을 수도 있단다. 이곳은 고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노래를 처음으로 익히는 장소이기도 해. 우리는 멀리 밝게 빛나는 돈 모양의 건축물이 보일 때까지 계속 움직였습니다. 저곳이 바로 평강의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란다. 우리는 이제 그곳을 통과해서 고속자를 만나게 될 거란다. 천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지. 하나님과 천사들이 고루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단다. 그들은 황금으로 만든 하프와 수금과 현악기를 즐겨 연주하면서 고속의 노래들을 끊임없이 부르지. 이들이 부르는 것은 평강의 노래이고 결코 끝나지 않을 사랑의 노래란다. 문은 벽옷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천사 둘이 네 개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그들은 내 손을 잡고서 빛의 건축물로 곧장 연결된 다른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아름답고 고륵한 광경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에 들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내적인 죄와 왜곡된 본성이 나를 억압했습니다. 내 마음은 과거의 죄와 의심에 대한 기억으로 여동쳤습니다. 나는 주변의 순수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바닥이 쓰러졌습니다. 따르던 천사들이 부드럽게 나를 일으켜서 정교한 통로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의 발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머리에는 고륵한 빛의 왕관을 썼고 그의 영광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를 돕는 천사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메리에타 이분이 바로 너를 구속하셨단다.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분은 영광을 포기한 채 인간이 되어 세상으로 떠나셨고 내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 너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단다. 그분은 오래전에 애현된 대로 홀로 죽으셨단다. 나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주님의 서운함, 자비함, 사랑의 나를 휘감았습니다. 무릎을 끌으면서 그를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의 자녀야, 어서 오라. 그의 음성에 나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어느 영혼이 무리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메리에타. 내가 지상에서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과 포옹을 하자 더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랐어. 평강의 집에 자랐어요. 자랐어요. 정말 자랐어요. 수많은 이들의 음성이 음악처럼 메아리쳤습니다. 모두가 나를 둘러싹고 지상에서 알고 사랑하던 이들이 나를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방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들처럼 함께 어울렸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알아보았지만 지상에서 그들을 기억하던 방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두가 마음으로 통하고 빛을 바라고 모두 영광스럽고 모두 경비하고 모두 지극히 순수한 사랑을 하고 모두 평온하고 그리고 아주 고요한 것처럼 보였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특징이 경외심을 자아내는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함께 결합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유롭게 대화했지만 인간의 언어와는 달랐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생각과 생과 영과 영으로 소통했습니다. 존재끼리 생각이 막힘없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천국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에타 데이비스 간증 1편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